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자기 연고를 놔두고 인천에 가서 인천 계양 의뢰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피해보기 위한 꼼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불채보 특권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국회의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체포하거나 또는 구속하려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보통 이런 동의를 얻으려고 검찰에서 제안을 하면 방탄국회라고 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열거나 그리고 또 국회를 개회해가지고 동의를 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국회의 여러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200명 후보에 대해서 체포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꼼수에 대비해서 여권,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겨냥해서 불채포 특권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이 개정안을 보면 북회법에서는 의원에 대한 체포 요청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에 또는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 때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회의를 얻어적으로 열지 않는 이 꼼수로 체포를 지연시키더라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에 포결기한을 48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표결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4시간 이후 또는 72시간 이내에 말하자면 3일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 때 자동으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또 표결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계속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개정한 것은 표결기한을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안에 표결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무기명 투표인 현행 표결 방식을 바꿔서 기명으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명으로 투표하면 누가 A라는 의원 또는 B라는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비호를 하는지 누가 동조를 하는지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보다 기명으로 하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내 가족 돕기 말하자면 자기 정당 국회의원들 돕는 이런 방패의 마귀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지난 대선 기간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 하는 공략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번에 제한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여기에 명문적으로 반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자기가 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체포될 리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여기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 가지고 자꾸 불체포 특권 노려서 방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물이 없는 물총이다. 말하자면 자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쏘으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있다. 본인이 그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명문이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추진혁신위원회인 김준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탄 국회는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없애도록 하겠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정당혁신추진위원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거론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 개정을 시도하는 건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도 그야말로 아무런 명분이 없는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해 줄 것 같지 않지만 또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을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숫자를 내셔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를 하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천개항에 출마하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하게 만드는 아주 묘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의 이번 출마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불체포특권을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체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국회의원 출마한 것이 바로 자기가 지은 죄를 피해가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기 위한 출마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불체포특권 개정안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재명은 지금 기본적으로 혐의사실을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리고 성남 FCE의 후원금 관련된 거나 또 재판거래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한두 가지가 아닌 거의 많은 의혹들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의 불법 유용 의혹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재명은 지금 체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래서 선거실략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 계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 지난번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호구로 보이는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인천 계양의 유권자들입니다. 이재명 보고 크게 반발했듯이 이천 주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에 이재명 후보가 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인천 계양 주민들로서는 자동심이 허락하지 않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불체포 특폰까지 나왔으니까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바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불체포 특권에 숨어서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부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더더욱더 이재명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압박을 하기 전에 이재명부터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그 뒤에 딱 숨은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꼼수 중에 꼼수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재명은 꼼수로 정치를 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